저희는 베이비스라는 댄스팀입니다. 저희는 2시간 버스키나로 나왔고요. 저희는 게스터로 잠깐 방문했어요. 잠깐 방문했고 저희 바로 보여드릴 곡은 저희 네이디비가 보여드리는 블랙맘바라는 곡이에요.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호응과 박수해주시면 저희 진짜 힘차게 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큰 박수와 소리 우악 하는 거 아시죠? 네!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블랙맘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블랙맘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블랙맘바ує iff wie 너의 유혹의 성킹동 블랙맘바 넌 방향을 꺼들고 있어 나의 푼신을 찾고 싶어 넌 방향을 꺼낸다 거울 속에 남은 내가 아닐까 이끌어져버린 환영인 걸까 다시 너와 연결될 수 있다면 너를 만나고 싶어 이제 모든 걸 삼켜버릴 뻔한 방법 넌 방향을 꺼낸다 넌 방향을 꺼낸다 넌 방향을 를 보고 있어 아우마엄마 내가 내가 소유할 수 없어 넌 방향을 꺼낸다 넌 방향을까 미쳐 감사합니다.